5년 만에 처음이다. 5년 만에 처음이다. 5년 만에 처음이다. 박희철! 박희철! 더 슬픈 땅물에 여름 빛났다 너는 저기 난다 긴장된 노래. 다시 한 번만 하지마. 다시 한 번만 하지마. 다시 기다려. 가게! 사랑이 너의 오늘을 기위를 지켜주냐 이제 두 Third 자 모실게요. 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?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중요한 아이돌 5년 만에 정말 대형 스타. 이런 정말 앞에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. 이분이시니까 가능합니다. 소개 좀 해주세요. 자 이분.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정말 대한민국 가장 히트 작곡가이자 가수. 그리고 나는 영원한 딴따라다. 바로 박진영 씨입니다. 자 우리 박진영 씨랑 할 때 그러면.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시간 통으로 나가니까요. 다 같이 한번 저희 중간 아이돌 9호가 있거든요. 보셨어요? 아니요. 안 보셨구나. 벌써 땀 흘리시면 어떡해요. 벌써 땀 흘리시면 어떡해요. 형이 약간 이제 몰치도 옛날 같지 않죠? 아니 지금. 아니 지금. 부자에서 걸어 나오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.